6번 홀입니다. 마찬가지로 김세영 선수의 3번째 샷. 최고의 샷입니다. 김세영 선수. 볼을 높이 안 띄우고 약간 펀치자처럼 공을 눌러서 거리만 맞추는 멋진 샷이었습니다. 9번 홀의 세컨 샷. 하프 홀 김세영. 오른손으로 왔거든요. 김세영 선수가요. 계속해서 좋은 샷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10번 홀입니다. 김세영 선수. 버디 기회. 버디 성공. 여기저기서 지금 다들 성공을 시키는데요. 내리막이었는데 과감합니다. 김세영 선수. 김세영 12번 홀 버디 퍼트. 들어가면 투업이 됩니다. 됐어요. 투업으로 앞서가는 지은희와 김세영. 현재 LPGA 팀에서 유일하게 앞서고 있는 조입니다. 공원에 온 일을 위해서는 투업이 됩니다. 기를 받습니다. 이리와 함께해. 입장에서 제기면은 계속 Okey를 받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